부롱이들 하부 빠! 자 핏앤그로우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한다네 자 비보스 핏앤그로우 하면 딱 비보스가 떠오르는데 이놈에게 아주 특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봇 비보스 지난 시간에 제가 로봇 비보스 생존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새끼를 깐다네? 자 로봇 비보스가 새끼를 깐다는데 잠깐만 야 이거 알부터 다른데? 야 깨어나 야야야 오우! 미운 오리 새끼도 아니고? 나는 왜 친구들하고 다른가요? 엄마! 저의 엄마는 어디있나요? 저의 아빠는 누구지요? 나 주워왔니? 아니 나만에서 지금 때깔이 틀려 봐봐 이거 비보스 형태가 아니야 이거 봐 색깔도 시커머리 떳떳이 하고 이거 눈이 빨강색? 아니 얘는 뭐 기름 먹고 자라야 됩니까? 일단 뭐 이것저것 한번 먹어볼게요 얘도 커서 교배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과연 새끼를 낳으면 어떤 놈들이 태어날지 그게 궁금합니다 야 일단 먹어볼게 앙! 역시 로봇이어도 약하긴 약하구만 비보스가 그렇죠 처음에는 약하지만 나중에는 무지막지하게 거의 피디인그로우에서 짱먹는다는 등치는 작아도 모사사우루스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파괴력 겁나게 빨리 씹어버리는 스킨 있잖아요 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 일단 빨리 커보겠습니다 일단 성체가 돼야 돼 지금 새끼는 너무 약해 어 지금 누가 불가사리를 씻고 안 먹어? 배가 불렀구만 어차! 내가 다 먹어버렸지 꿀띠 자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몰려다니면 아무래도 음식 먹을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저는 독고다이 혼자 생존해요 비보스를 하고 다같이 올려다니는 건 아닙니다 앙! 앙! 나는 철호 28호! 로봇 비보스 앙! 앙! 그래도 불가살리 먹는다네 헐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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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올리면 레벨 3이다 얘 왜 이렇게 빨리 크냐? 잠깐만 이거 불가살리나 먹으면 3 되겠는데? 앙! 앙! 체크 더 끼잉! 앙! 앙! 로봇 비보스 새끼!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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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쩝쩝쩝쩝쩝쩝쩝! 레벨 업! 한 조각 모자란 거 싫어하냐? 아 이거 한 조각 이거 모양 빠지게 말이야 방금 전에 업그레이드 했었어야지 자 요거 먹고 나면 말미념 먹으면 바로 업그레이드 할 거 같아요 성체로 성체되면 바로 로봇 영상으로 변할지 모르겠어 자 볼게 바뀌냐? 호롤락! 왓! 뒤에 저거 프로펠러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? 호롤롤롤롤롤롤롤롤 잠깐만 지금 교배 가능? 나랑 짝짓기 가능해? 난 로봇이고 난 생물체야 안 되냐? 어? 알 두 개 일곱 개까지 까버리기? 끔찍한 혼종이 탄생하는가 야 지금 로봇 비보스랑 물고기 비보스가 교배를 성공했고요 지금 알을 일곱 개 품긴 품었는데 대체 어떤 끔찍한 혼종이 태어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배불리 좀 먹고 안전한 데 가가지고 알 좀 까자 아 여기가 좋으려나? 내 소중한 새끼들 여기다 까야 되겠다 모사사우루스 갈비뼈 안에서 까야지 안전하게 자 여기서 까면 될 거 같아요 자 깔게 구운 계란이야? 색깔이 왜 이래? 야 알 색깔마저도 거의 사이버티칸데? 자 얘들 태어나면 어떻게 생겼을까? 제 생각엔 그래도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녹색 비보스보다는 그 인조비보스 기계비보스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계부대인가? 기계부대? 진짜 기계부대네? 제군들 반갑다 내가 네 애미다 자 지금부터 먹이활동 시작한다 자 일로와봐 와 얘들 기계네 평소 같았으면 새끼들을 다 나눠줬겠지만 저도 지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저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엄마 따라와 야 따라와 맛있는 거 줄게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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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로봇군단 이거 커버리면 진짜 이거 피딩그로우 세 개 다 장악하겠는데 이거 심해 뜯어먹어 다 큰다 우린 로봇군대다 나 혼자 다 먹어버리지롱 오케이 늦게 오면 못 먹는 거야 빨리와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일로와 야 오징어새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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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물어 얘들아 물어 얘들아 달라붙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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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붙어 물어 물어 잘한다 잘한다 공격 로봇 전차 군대 공격 전차가 아니지 로봇 기계화 군대 공격 오케이 잘한다 엄마 먹을 거야 엄마 먹을 거야 엄마 먹을 거야 한 조각 먹었고 야 이놈들 진짜 잘 먹네 로봇이라 그런지 굉장히 빠릅니다 아 얘들 왜 이렇게 빨라? 야 얘들부터 공격이다 생물체 부대 공격 공격해 쫄지마 쫄지마 우리가 더 세 우리가 더 세 쫄지마 1인 1마리 공격해 오케이 엄마가 먹어버렸기 야 니들 무조건 달라붙어 공격해야지 야 엄마가 언제까지 사냥해줄까 야 기계화 부대는 스스로 생존해야 돼 야 공격 각자 공격 오케이 물었다 항 야 뺏어먹지 마라 엄마 거다 항 아야야 뺏어먹지 마라 했다 아야야 누가 먹었어 아니 내가 잡았는데 진짜 니들이 먹고 그러면 되냐 아 요 녀석들 진짜 안 되겠네 좀 더 빡신 상대를 바로 공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스 바르 따르 식으로 가도 돼요 우사사울 수 바로 붙어버려? 눈 에바죠 안되겠다 야 시메로 침투 딱새우 모응다 얘들아 붙어라 딱새우다 오고 있니? 딱새우 공격할거야 딱새우 엄마 따라와 야 디제비 간다 엄마부터 선빵 치다 선빵 선빵 각 아 실패다 아 아파 엄마 너무 아파 겁나 아프잖아 이거 야 물어 물어 그래 잘한다 야 물어 다 달라붙어 물어 와 역시 기계 비복수 클라스가 틀린데요 아니 원래 겁나서 잘 못담 야 어디갔어 엄마 어디갔어 어 야 니들끼리 다 먹으면 치사 야 치사 빤스 오케이 치사 빤스 두개 먹었구 얘들아 아니 너 성장했구나 다 커서 집을 나갔어 한 마리 남았네 아니 거의 다 죽고 한 마리 남은건가 어떻게 된거야 야 일로와 일로와 이거 먹어 이거 아까 싸우고 남은거잖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죽었나? 컸나? 어떻게 됐지? 죽은거 같고 아니 얘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빨리 알까게 해야되겠다 아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야 디에스 깨물어 알까 알까고 깨물어 야 디에스 나도 물게 합 야 합동공격 합동공격 자 잘한다 우와 기계야 부대힘 야 나 죽겠는데 잘못하면 도망가버리기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팁시다 아니 지금 내 새끼들이 귀여운 내 새끼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 얘들 태어나면 좀 알차게 키워볼까 얘들 성체까지 키운 다음에 따라다니기 시키면 기계야 부대 창설 가능합니다 이거 애들 크기 전에 다 죽어버렸다 얘들 따라와라 지금부터 잘 키워줄게 일단 줄돔 사냥이다 애들을 줄돔 사냥하는건 쉬우니까 가르쳐야되겠어 자 따라와 일단 물어 야 일로와 물어 얘들아 달라붙어 야 잠깐만 줄돔이 엄마를 무네 야 얘들아 야 달라붙어 엄마가 공격하는거야 달라붙어 한 대 한 입씩만 물어 한 입씩만 역시 기계야 부대야 오 개 잘한다 뭐냐 야 새끼 표시 왜 다 없어졌지 다 죽었냐 호로록 당했어 아니 내 새끼들 야 이것들이 말이야 기계야 부대를 뭘로 보고 지금 새끼들 다 호로록 했네 지금 보니까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약해서 니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미친듯이 레벨을 패가지고 기계야 부대 창립 들어갑니다 비명도 못지르고 바로 죽여버렸어 야 일로와 줄돔 어디있어 야 줄돔 패거리 일로와 내 새끼들은 감히 다 먹었지와 야 야 여러분 좀 제법 문다 하지만 나는 기계 비보스다 이놈아 그냥 비보스가 아니다 오케이 와 씹는 속도보소 역시 비보스 클라스입니다 물면 물수록 더욱더 빨리 더욱더 강력하게 씹어버리는 클라스 이 스킬이 전 제일 마음에 들어요 피드윙으로 해서 자 이정도 사이즈는 빨리 호로록 할 때까지 커야되는데 오케이 좋았어 조금만 더 올리면 20냅 가겠다 야 일로와봐 저기요 잠깐만요 야 야 야 아 내 음식인데 야 야 뺏길 순 없지 하나라도 먹자 저놈이 다 안먹고 그냥 가네? 어 깽꾸루 뛰지 그러면 어 잠깐만 방금 밑에 바다전걸 아니야? 야 바다전걸 한번 잡아볼까? 이거 잘못하면 마비되는데 그래도 난 로봇이니까 마비 안되겠지 꼬리로 나 찌르지 마라 독심 찌르지 마라 야 왜 이렇게 세냐 얘 야 안돼 바다전걸 왜 이렇게 세요? 자 브로기들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브링어가 아니죠 기계화 부대를 위해서 34렙으로 왔습니다 자 34렙 정도는 됐기 때문에 아까처럼 갑분싸 당할 일 없을거에요 물론 바다전걸은 좀 무섭기 무섭기 때문에 따로 뭐 덤비진 않겠습니다 일단 자 교배를 해가지고 기계화 부대 만들어 볼게요 야 일단 가면서 한번 싸워볼까? 야 거북이 한 마리 먹어볼까? 가면서 저기요 거북씨 안녕하세요 자 34렙입니다 자 34요 아 잠깐만 아아 아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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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아프네 이거 진짜 역시 거북이가 장수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 강력해 진짜 어 요거라도 먹자 피 좀 채울게 야 거북이 일로 오지 마라 야 죽는다 야 일로 오지 마라 착한 비보스다 너 인마 우리 부대 만들면 너 끝장이야 진짜 자 혼자서는 무리인거 같고 빨리 교배해가지고 어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종종 야 너 죽었냐? 얘 시첸데? 얘 죽었는데 얘 교배가 돼? 띠용 이거 뭐죠? 어쨌든 알 일곱개 겜 꿀띠 아 죽은게 아니고 자고 있을수도 있어 어 자고있는거 같애 끔찍하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어우 끔찍해 자 이제 알을 까가지고 이놈들을 성장시킨 다음에 부대로 끌고다니겠습니다 기계화 부대 클라스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알 깔게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야 이 녀석들아 빨리 태어나라 내가 확실하게 키워줄게 제가 이제 사냥이 웬만한거 다 되기 때문에 상어 잡아다가 그냥 분해해주면 겁나 빨리 클거에요 이 영양가 먹어 이거 단백질이야 단백질 에너지 에너지 먹어 요렇게 호로록 하면 돼 요렇게 잘 먹는다 공짜야 공짜 에너지니까 이거 충분히 먹어둬 안 먹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어 배가 불렀구만 야 이런것도 다 먹어야지 니들 꼭 고기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알았어 기다려봐 엄마 고기 잡아줄게 이 쥐치 정도는 잡을 수 있거든 내가 팡 일대일로 그냥 떠버린다 아 야 쫄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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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붙어 선빵 필승이야 야 뜯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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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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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 먹어 다 먹어 엄마 안 먹을게 니들 다 먹어 기계화 부대 와 이게 클라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커요 야 이것도 다 먹어 야 벌써 몇 마리 자랐냐 3마리 레벨업 진짜 광랩 내가 약속했지 광랩 보장 야 너 누군데 누군데 야 쥐치 일로와 쥐치 일로와 이놈이 짜식 우리 새끼들을 먹을라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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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식 드리블이야 빨리 커 재군들 날 달아 기계화 부대 창설이다 한 마리 남았구요 야 빨리 커 한 마리 너 혼자 남았어 오케이 완벽 여기서 또 교배를 해버리면 완벽한 기계화 부대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광랩이다 광랩 필살 광랩 일곱 개 알 까버리기 날 따라와라 재군들 우리는 이 심해를 정복할 것이다 기계화 부대로 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 자 지금 부하들이 생기.. 잠잠잠 백상아리 아니니? 설마 여기 오진 않겠죠? 어 우리들 먹어봐야 맛없습니다 우리 기름밖에 안 나와요 기계 고철이에요 고철입니다 고철 저리가 야야야 백상아리가 여기를 왜 맴도냐 자 알 태어나면 우리 바로 간다 사냥개시야 기계화 부대로 백상아리까지 쓸어버리자구요 자 준비됐나? 부대여 가서 자 저 바다정갈이 있는데 백상아리 있다 야 턴 턴 턴 턴 턴 턴 일루와 일루와라 빠꾸 빠꾸 아직 무리야 야 황색치 잡을게 자 날 보고 배워라 앙 물어버리기 핫 내가 몸빵한다 앗 새끼를 잃어버리면 안 돼 아직 오 개좋았어 완벽해 전투력 무지막지합니다 야 새끼들 다 먹어 새끼들 다 먹어 야 좀 양보해줘 어른들은 양보해주고 새끼들 먹여 새끼 벌써 4마리 커버렸잖아 날 따르라 날 따르라 날 따르라 날 따르라 제군들이여 이렇게 되면은 우리 비보스로 백상아리 먹는 클라스 보여줄 수 있겠다 쫄 필요 없어 이제 숨어서 알 깔 필요도 없어 그냥 다 까버리면 돼 우리 완벽한 기계야야 거의 피라냐 때 같지 않습니까? 일제히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막 자 다음 상대는 좀 빡신 녀석으로 한번 구해볼까? 좀 센 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귀상어 같은 것들 앵무고기 마이마이 아 잠깐만 백상아리다 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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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뭐 일개 부대를 거느리는 느낌이 나네요 가보지가 말견 가보지가 말견 마이마이 발견 마이마이 발견 제구들 돌제리야 빠삭 제구들 물어 야 잠깐만 내가 죽는다 야 잠깐만 내가 죽어 어 그래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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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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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드러 패 두드러 패 두드러 패 두드러 패 두드러 패 야 잘 물고 있냐? 야 새끼들 자꾸 죽는 것 같은데 야 잘 물고 있냐? 야 니들 어떻게 된 거냐? 야 호로록 당하냐? 세마리 야 니들 어떻게 된 거야? 왜 그래? 잘 싸우다가 야 부대가 순삭당하게 생겼어 야 안되겠다 황새치 먹자 야 황새치 잡아 황새치 1월이 그렇게 갬버링 기계야 부대는 전멸당했다